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 컬럼의 인프 타입을 스피너로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프 타입을 스피너로 지정할 경우 해당 컬럼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인프 타입을 스피너로 지정하고 민속성과 맥스 속성값을 각각 최소값, 최대값으로 지정하십시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입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퀀티티 컬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퀀티티 컬럼의 값은 직접 입력해야 수정이 가능합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옵니다. 퀀티티 컬럼을 선택한 후 인프 타입을 스피너로 변경하십시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퀀티티 컬럼의 셀을 클릭하면 화살표가 표시됩니다. 위아래 방향의 화살표를 클릭하여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옵니다. 민속성과 맥스 속성으로 최소값과 최대값을 지정하십시오.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맥스 속성, 즉 최대값을 400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퀀티티 컬럼의 셀에서는 400 이상의 값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민속성, 즉 최소값을 100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퀀티티 컬럼의 셀에서는 100 미만의 값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퀀티티 컬럼을 다트 액정하십시오. 퀀티티 컴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눈치까지 봐주세요. 아멘